예수 나를 위하여 신자 나를 질대 세상 죄를 지시오 꽃도 다 마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신자 나를 지시오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내 시야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모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불교를 흘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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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ley 바다 예수여 나의 손질로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한대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올해 피를 흘리 죄 위하여 서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씩 교독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청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여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를 가르치게 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이 보존하고 기쁜다이다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옵니다 아흔 열망하옵니다 아흔 열망하옵니다 이는 성경을 강하게 하리하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미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마를 가옵는 것은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여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아멘니이다 아멘 2023년 4월 1일 첫째 날입니다 어제는 3월 마지막 날 의미를 말씀을 드렸는데 4월 여러가지 우리 근세사에서도 4월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또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주로 4월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청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대제스장의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주기도문이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는 대제스장의 기도문이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꼭 같지는 않은데 내용적으로는 또 같은 맥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그런 고민 앞에 우선은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입니다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가 될 수 있고요 또 그걸 좀 펼쳐놓으면 이 대제스장의 기도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기도 그것이 이제 좋은 기도가 될 것입니다 27장에는 세 가지 범주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1절서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주제였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주제였고 그다음에 6절부터 우리가 오늘 같이 교독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들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을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20절에서 26절까지는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개념상으로는 우리를 위한 기도죠 우리를 위한 기도를 마지막에 당부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를 어서 하셨을까 그냥 형식적으로 보면 성만찬 자리에서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만찬을 하시고 세족식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 더 주로 성령님의 오신 고해사 성령님과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만찬 자리를 이제 마치시면서 이 기도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겟세만의 동산으로 가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17절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하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하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가나여 본전지 같은 경우 또 예수님께서 명절에 이르살렘에 올라가시지 않는다고 탁하는 형제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사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때가 이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이제 자기가 계획하는 때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때는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때가 있잖아요 때를 아는 사람이 차리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때에 맞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모습 중에 하나죠 때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저럴 때가 아닌데 저렇게 산다 사순절은 또 사순절의 때에 맞게 살아야 하는 그것이 있는 거잖아요 다 자기 인생의 때가 있죠 젊은이는 젊은이의 때가 있고 노인은 노인의 때가 있고 다 자기 때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여튼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영화와 영생에 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영화는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 그것이 영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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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게 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본질 자체를 만들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본질 그 영화와 영광이 드러나게 함 우리가 그것을 가리지 않음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사는 경우도 있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들도 있습니다 영생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 영생인데요 그 영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는 것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표현된 그 부분에 기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쌓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우며 그게 이제 제자들이죠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던 사람들을 제자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서 아우나이다 그들이 그 이자는 어제 말씀에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여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첫 번째가 11절에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여 하우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라는 것은 감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 대신 그것이 우리와 같이 라는 것이고요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어떤 의미가 좀 느껴지죠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먼저 믿은 자 교인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야 될 하나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지 말아 교회에서 싸우지 말아 이렇게 저렇게 다투거나 갈리거나 분열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 되라 그 말씀 제자들을 위한 첫 번째 당부 기도의 제목이 하나 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가지셨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고대고 또는 어제 금요기도에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편하게 살아도 기쁨이 없이 살 수도 있고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간구하신 두 번째 기도는 그 자신의 제자들이 자신이 가지셨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억지로 다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왜 다는 일인지 모르는데 억지로 교회 다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뭐 일부러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서서 교회 억지로 다니지 않고 기쁨으로 다니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이 그 길을 가며 있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나님 저들을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 주옵소서 제 저도 곧 십자가를 줄 것인데 제자들을 빨리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마치 에필로그 같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도 하셨죠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말씀이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그런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드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악에서 부하옵소서라는 기도가 그와 같이 계속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으니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4월의 첫날을 저에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들 이 거룩한 날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날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을 얘기하는 날이 저희 자신과 주변을 둘러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종려주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역간에 공고한 하늘들을 긍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적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금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일하시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이슬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